안녕하세요. 중앙대학교 서울병원건강증진센터입니다. 정확하고 안전한 검진을 위해서 검진 전 준비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 검진 전 전자문진표를 미리 작성해 주세요. 검진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. 검진 전날 또는 당일에 체변을 시행해 주세요. 단, 대장 내 시경 예정이신 분은 대장 전결제 복용 전 체변해 주세요. 평소 복용하시는 약물 또는 질활력, 수술력이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세요. 1년 이내 시술 및 수술을 하셨거나 검진 당일 선행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일부 검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 농내장,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경우 해당 병원을 통하여 검진 전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. 통풍을 진단받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 대장 시약 변경이 필요하므로 검진 센터로 연락 주세요. 항혈전제, 항혈소판제, 항응고제는 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을 높임으로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하에 중단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. 혈압약, 심장약, 항경연제 등 검진 당일 오전 6시경 최소량의 물 한 모금으로 복용 후 내원해 주세요. 당뇨약, 인슐린 주사는 금식 중에는 복용 및 투여하지 마시고 내원 시 지참해 주세요. 전날 저녁 10시 이후로 물 포함하여 금식해 주세요. 단,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는 분은 동봉된 대장 내시경 검사 준비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. 수면 내시경 진행 시 검사 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기가시 보호자 동반을 권장하여 드립니다.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세요. 원활한 검진을 위해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 부탁드리며 시간 변경을 원하시면 사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